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새벽 뉴스 먼저 시청역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중앙일보 기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국화꽃을 손해해 주인 김건희 여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이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그래요. 이 뭐랄까요 그 인권 그리고 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국에 우선되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놓치기 쉬운 부분에 있어서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렇게 같이 나서버리면 서로 이제 이율배반 반대되는 성향이 있을 경우에는 좀 약간 소프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영부인들이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지극히 사실은 정상적인 건데 모든 사고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한 겁니다. 동시에 국화꽃을 손에 쥐고 김건희 여사가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다는데 최소한의 경우 인력만 같이 대동을 한 것 같죠. 회식 자리에서 이제 나오다가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많다 해가지고 여기 뭐 숙취해소 음료 그 다음에 커피 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는 추모 문화가 지금 좀 여기 있다고 해요. 현장에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밤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래서 추모를 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하다가 너무하니까 이제 오히려 댓글이 올라오죠. 어떻게 하다가 영부인이 추모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냐 이걸로도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니들은 정말 해도 해도 어떻게 영부인이면 무조건 다 까고 보려는 거 진짜 좀 너무한다.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욕을 하려고 해요. 탄핵 국면으로 쳤을 때 제2의 최순실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최순실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전략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악마가 되어야만 하는 비운의 여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어떠한 뭐랄까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없고 그리고 사전에 이분이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반대 진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지금 악마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웃깁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도 역대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영부인상을 제시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서 오히려 더 영부인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없는 루머도 막 만들어내고 있고 뭐랄까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 그리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해가면서 자기 일을 원래 했던 사람이 영부인이 된 케이스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단체나 여성 커뮤니티 같은 데서 굉장히 반겨야 될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진영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 여성단체는 민주당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홀라당 다 등이 업고 갔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격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